안녕하세요 영상마다 돈돈거렸는데 돈이 붙는게 아니라 점점 살이 붙고 있는 라떼시절 개콘 갤러리적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사연을 주셨어요 저만의 행복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얼마 전 생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 굉장히 뻔한 얘기인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꾸 영상을 찍어내서 그 조회수를 모아가지고 돈으로 바꾸잖아요 그걸로 제가 좀 더 행복해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할 얘기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늘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 뭐냐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물어보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의 의견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거나 호의호식하고 호화사치를 부려야지 그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괴로운 날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가 다 행복한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게 신나고 그런 날만 행복이 아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흔하디 흔한 날 있잖아요 오늘 같은 날 뻔하고 그런 날 그러니까 제 말은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날이 다 행복한 것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1년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괴로운 날이 있었겠죠 그 날을 빼면 아마도 1년에 70% 이상은 행복한 날일 거예요 제 관점에 따르면 행복한 날들 중에서도 유독 신나는 날이 있을 텐데 그게 또 따지고 보면 며칠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유독 신나는 며칠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생의 대부분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불행하고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죠 물론 사람들 중에서는 1년 내내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저도 약간 그런 과였거든요 어린 시절에 집구석에서 맨날 술 처먹고 주사 부리고 욕하고 두드려 패는 사람이 가족이었는데 그런 사람이랑 살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매일매일 공포 속에서 살다가 이 사람이 사망한 뒤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다가 또 집안에서 곡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실제 곡소리를 뜻합니다 주식 나락 같다고 징징거리는 그런 곡소리가 아니라 진짜 곡소리 말하는 거고 아무튼 제가 나이를 먹고 크면서 어찌저찌 지긋지긋한 인간들을 다 손절을 했죠 이것도 제가 젊을 때 한 게 아니라 40살 그쯤 돼가지고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다 해결을 하니까 제가 죽고 싶을 정도로 막 괴로운 상태에서는 벗어났어요 지금은 정말 평화롭고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 배떼지가 늘어지게 행복해도 되나 싶은데 저는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게 제 집안 문제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되게 직업적인 스트레스가 컸어요 타고난 성향이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힘들었는데 하지만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내가 쥐뿔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혼자 알아서 먹고 사는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저시급 정도라도 벌려면은 억지로 다른 사람들하고 엮여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참으려면 참아지거든요 익숙해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죠 지금 제가 혼자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시스템을 만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지속이 될 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근에 3,4년 동안은 나름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먹고 살았고 나름 행복했다 지금도 괜찮고 마른 하늘에 날비락 떨어지는 그런 일도 없었고 제가 코로나가 터졌지만 그래도 밥을 굶은 적은 없었고 또 제가 또 손절의 아이콘답게 이 사람 저 사람 손절치고 나니까 인간적인 스트레스도 없고요 제가 자식도 없으니까 그런 부양의 의무라든지 자식을 키우면서 생기는 그런 스트레스 각종 스트레스 뭐 기쁨이 더 크겠지만 그런 스트레스가 일단 없다 제가 저만의 사업체를 운영을 하니까 일을 많이 하는 건 그러니까 직장인보다 일을 많이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건강을 해칠까 봐 일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자제할 정도로 정리해서 말하자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관계고 두 번째는 돈이라 이거죠 인간관계는 제가 지난 영상 손절보금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인간을 손절하는 것 특히나 가족을 손절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내가 손절이라 손절이라 해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이고 내가 진짜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못하겠으면 참고 살면 됩니다 나무 원망하지 말고 이거는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인데 돈 문제가 해결이 돼야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어요 돈이 다가 아니라고요 뭐 이런 개소리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사람들 잘 보면은 나이가 좀 들었고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저렇게 번드르르한 말이 하고 싶어지나 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그렇게 나중에 번드르르한 말 듣기 좋은 말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아까처럼 그렇게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갖출 거는 다 갖췄어요 집 있고 차 있고 통장에 돈 있고 자식 새끼 있고 월세 따박따박 들어오고 근데 나이를 먹고 몸뚱이가 늙어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돈을 써도 젊음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아니면은 반대인 사람도 있는데 평생 돈 때문에 힘들게 살면서 정신 승리하는 사람 있죠 현생의 괴로움이 돈 때문인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다 이거죠 인정하면 자신의 무능을 인정한 꼴이고 자기 삶을 불정당하는 거니까 재벌 정도는 있어야지 행복한 거다 이렇게 너무 기대치가 높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먹고 살 만한 정도 넉넉한 뭐 넉넉함에도 등급이 많이 있겠지만 평균치 이상은 되면 넉넉하고 먹고 살 만하다는 거 제가 딱 잘라서 말을 하자면은 돈이 있어야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아주아주 많으면 좋겠지만 내가 지금 서민이라면 중산층 언저리 그 입구 그 근처 있잖아요 거기만 가도 괜찮아요 이 수준까지 오면은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고통이 거의 모든 인간관계가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거든요 진짜 따지고 보면은 다 돈이 문제예요 근데 돈이 있으면 그게 커버가 되잖아 만약에 이미 중산층 이상이라면은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제 채널을 안 볼 텐데요 이제 돈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은 어느 정도는 돈이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기대치가 다르긴 한데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을 해야지 내가 인생이 괴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17살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아주아주 오래된 빌라에 살았거든요 이사를 왔던 날도 물을 틀어보니까 녹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시뻘겋게 갈색으로 이렇게 녹물이 나왔는데 제가 20대 중반까지도 녹물이 나왔다가 막판에 그 빌라에서 돈을 모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수도관을 교체해서 이사가기 그 바로 전인가 녹물이 안 나오게 됐어요 그때는 요즘처럼 필터 달리 수돗국진이 그런 거 나오기 전이었고 그리고 또 집이 너무 썩으면은 부속이 막 바스러지거든요 삭아가지고 바스러져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사람 불러도 뭔가 손대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집구석에 돈이 좀 있었으면은 녹물 나오는 집에서 안 살아도 됐죠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화장실에 커다란 다라이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물을 받고 좀 냅두면은 쇳가루가 가라앉거든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물만 쓰고 밑에는 버리고 버리고 그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세상 누구도 녹물 마시고 녹물로 샤워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특히나 어린 자녀가 있다면은 그 물로 씻기고 싶겠어요? 근데 무슨 어?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지랄하는 사람들 진짜 내가 녹물로 한번 라떼를 만들어주고 싶다 쇠맛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한번 보고 싶네요 자 근데 지금 제가 혼자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녹물이 나오지 않는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 집이 썩으면은 녹물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현재는 녹물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다 진한 녹물을 마시는 삶보다는 녹물을 안 마시는 현재의 삶이 더 행복한 거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문제 맨날 싸우는 거 그거 한 90%는 돈 때문인 거 아세요? 사실은 99%인데 예를 들어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 근데 이게 나아질 가망이 없는 사람이 생각보다 오래 생존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밑빠진 덕에 물붙기거든요 뭐 효도니 가족 간의 우연히 뭐 뜨뜨미지간한 소리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꼭 자식된 놀이를 안 하거든요 병수발은 남의 집 식구가 와서 하고 지는 편하게 있으면서 명절에 가끔 찾아와가지고 헛소리하고 뭐 우리 아버지가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둥 몸이 더 야위였다는 둥 막 이지를 하는데 그러면 네가 모시고 살든가 병원비 뿜빠이 하자고 하면은 아주 가진 핑계를 대면서 징징거리고 피하죠 휘피스키 쓰고 그 주제에 명절날 빼꼼히 나타나면은 또 음식 같은 거 또 알뜰하게 포장해서 가고 설거지도 안 해 그리고 지니의 집구석으로 내빼져 제가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은 뭐 예의 도덕 없는 금수 같은 인간 취급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가리로 효도하는 타입들 제가 툭 까놓고 말해서요 돈 없으면 아프지 말아야 돼요 이게 가족이란 이름으로 너무 희생하고 미래를 갈가먹고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을 학원 보내야 되는데 그 돈으로 효도라는 이름으로 병원비로 다 태우잖아요 우리 부모 때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 동견매들 빨리빨리 본인 병원비 간병비 모으시고요 안 그러면 내 자식이 망합니다 내 자식 인생이 망해요 저야 뭐 어차피 자식이 없으니까 상관없거든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뒤집으면 되는데 아무튼 결론은 내 병원비는 내 카드로 긁어야 된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집안에서 분란이 생기고 싸우고 욕하고 때리고 밥상 뒤집어 업고 하는 일의 본질은 곰곰이 따져보면은 다 돈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서 반박을 하고 싶으면은 아닌 걸 말해보세요 없을걸요? 다 돈 때문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상한 집 구석에서 나만 정상이면은 빨리 도망 나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도망을 못 가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집에서 참고 살면은 자꾸 막 내 돈이 술술 빠져나가거든요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도 못 가고 내 삶이 점점 피폐해지죠 생방송에서 고민 사연 중에 이런 게 꽤 있었거든요 돈이 있었으면 내가 집을 구해서 빤스런을 했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그런 집이 계속 있으면은 자꾸 착취를 당하고 정서적 착취 금전적 착취를 당하고 그래서 동망을 못 가게 돼요 뭐 어찌저찌해서 도망가는데 성공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참고 살았을까 안 보고 사니까 싸울 일도 없고 돈도 잘 모이고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무 행복해서 미치겠다 이제는 밥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을 안 하는 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직장 이꼴 스트레스와 만병의 근원 뭐 그게 맞긴 맞아요? 몸 편하게 살면 좋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경제적 자유니 파이어족이니 말을 하는데 그것의 전제 조건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산을 쌓은 이유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킨 채로 나만의 행복을 찾아 밥벌이를 때려치우고 힐링힐링하면 그게 행복할까 월어수목 금금금의 삶에서 토일 토일 토토토 토일일일일 이런 삶이 과연 행복할까 제가 젊었을 때 살짝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막상 이걸 실행에 옮겨보니까 돈이 없어서 존나 궁상맞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심란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죽고 싶을 정도로 왜 이러고 사나 싶을 정도로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도 않고 가족의 집에 잠시 잠깐 얹혀 사는 노숙자가 된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갑갑하고 벗날 늪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적응 못하고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걱정도 되고 내가 이러고 살면 패인이 되겠죠 미래가 되게 막막했고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다보는 거 그 정도밖에는 어떤 시간 떼울 일이 별로 없었는데 내가 옷을 사 입을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나서 놀 수도 없고 친구는 직장 다니기 때문에 나랑 놀아주지 않고 핸드폰도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핸드폰 요금 낼 돈이 없으니까 한 달에 3천원, 4천원 내면은 그게 번호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지를 시켜놓고서 살았어요 인간관계가 좁으니까 전화 올 데가 없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가난하고 찌질한 삶의 스트레스랑 돈벌이하면서 생기는 그런 스트레스랑 비교하면은 후자가 낫다 내가 해보니까 돈을 벌면서 막 얽히고 설키고 이런 스트레스는 월급으로 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딱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 오늘은 떡볶이나 사 먹자 이 두 개랑 비교했을 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라니까요 삶의 질이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간에 돈을 버는 게 내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질 측면에서도 훨씬 낫다 이거죠 또 이런 말을 하면 그럴 거예요 아우 지겨워 죽겠는데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일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을 하니까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증 걸리면 어떡해요 막 이러는데 이직을 하라고 일을 내가 꾸준히 하란 뜻이었지 누가 한 직장에서 뼈를 묻으라고 했습니까 제가 되게 이상한 데서도 일을 해봤거든요 전부 다 빤스런 추노를 하고 나서 막판에 제가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발목을 잡힌 케이스였거든요 진짜 아니다 싶으면 눈치 까고 갈아타야죠 동종업계에서도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나마도 내가 참고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밥 먹듯이 직장을 때려치고 다시 들어가고 했는데도 참고 다닐 만한 곳을 못 찾았다면 니 탓이지 그거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너 마인드가 문제고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정신과를 다니든가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라면 저처럼 개인 사업에 도전을 해봐도 좋고요 근데 이게 밥은 굶지 않을 정도까지 되는 게 굉장히 여정이 헌난합니다 그리고 되게 길 수가 있어요 엄청 힘들 수가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요 한 40대 중반 50대 된 사람한테 물어봐봐요 한 가지를 꾸준히 한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고 뭔가 이게 자꾸 바꿔야 돼 직장도 옮기고 직종도 바꾸고 자격증을 새로 따고 장사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되게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거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밭길을 걸은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과거보다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거는 평균치를 말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나락간 사람들도 소수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렇다 예전보다 수입도 늘고 삶의 질도 올라가고 이제는 나도 먹고 살만하네 나도 호텔 이런데 호캉스 갈 수 있네 근데 이게 10년 20년 정도 걸리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현재가 너무 힘들고 월급도 조금 맞고 비전도 없고 미래가 암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나 때도 그래서 전쟁 이후에 그런 세대도 아니고 IF 터지고 그 이후로 사회에 나왔잖아요 제가 20대 때 알바비가 시급이 2천 원대인가 3천 원대인가 그랬거든요 내가 그렇게 조빼기 치면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보네? 그냥 뒤질까? 근데 제가 꾸준히 참고 다녔더니 월급도 오르고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 사업을 하고 그랬더니 직장 다닐 때보다는 삶이 좀 불안하지 막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더 벌고 아무튼 여기까지 오는데 자그마치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살 언저리에 막 우울하다고 뒤지면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어차피 인생이 존나 빠르거든요 저도 제가 43살이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내가 늙을 줄은 몰랐는데 얼추 20년 얘기 들으면 되게 긴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내 인생에 참여를 해보니까 그 시간이 후딱 가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내가 어렸을 때보다는 늙은 지금이 돈도 더 많고 돈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거 어지간한 거는 다 할 수 있고 물론 돈이 있는데 돈이 아까워서 안 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배부른 선택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비참한 건데 돈이 있는데 아까워서 안 쓰는 거는 검소하다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참아야만 했었던 일들 돈을 써서 처리를 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행복해요 내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같고 그리고 옛날이었으면 또 울고 불고 짜고 그랬을 텐데 그런 스트레스 받는 일도 나이를 먹으니까 별로 그렇게 대단치가 않더라고요 되게 둔해진다고 해야 되냐 그렇게 슬프지도 않고 그렇게 화나지도 않고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뭔가 마음의 굳은 살이 좀 더 두꺼워진달까 뒤꿈치같이 물론 지금 제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거든요 중산층 언저리도 못 왔어요 못 왔는데 또 어떤 이의 눈으로 보면은 어 진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옛날보다는 확실히 좋은 환경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핸드폰도 아이폰 새로 나온 거 무거운 거 있잖아요 제일 비싼 거 그거 제가 현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LG폰이 박살날 때까지는 계속 쓸 거지 그리고 제가 맘만 먹으면은 생일날 호텔 뷔페 정도는 부실 수 있고 그래도 경제적인 타격이 크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하지만 안 갈 거지 이래도 세상이 돈이다가 아니고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발 돈으로 행복 많이들 사시고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다면 뭐다? 돈이 모자란 거니까 더 많이 버시고 돈으로 행복해진 뒤에는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치과에서 이럴 때 제일 씁쓸했던 거 뭔지 아세요? 건강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냥 냅두면은 나중에 몇 배로 돈이 들거든요 근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나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효도는 마음과 주댕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임플란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상이 물들어가지고 돈이 세상에 천부가 아니라는 이 정신적으로 딸치는 소리 그만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쌉소리 여기까지입니다